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단체들이 11인승 이상 차량 호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내놓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새로운 차량 서비스 운행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요? 네, 카카오와 4개 택시 단체가 11인 이상 최대 15인승 차량 운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자가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하면 택시기사가 호출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인데 약 5천 대가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도입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11인승 공유 서비스 타다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단계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 관련해서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오늘 오전에 출근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죠? 네, 카카오 택시 앱이 호출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호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약 2시간 반 동안 장애가 이어졌는데요. 콜을 요청하면 연결 신호 없이 바로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10시 15분쯤 복구됐고 카카오는 사과문과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들기입니다.